한국국토정보공사 너무 오래 걸렸다 야 인마 내가 넘버3야 넘버2야 인마 여기 옆에 그 오토바이가 있을거야 어디 옆에? 여기 이거 이거 아닌가? 한숙 기업에서 탔던 오토바이 정말? 타 쟤 타 쟤 타라고 여기서 여기 여기서 현기홍장이 문이랑 들어가는데 여행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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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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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치를꺼냐 너무 좋다 그치? 찐아 이제 일어나 찐아 이제 일어나 애연 봐 사장님 좀 풀지 말할래? 풀지 끼지 말래는 뭐냐 여기는 어디지? 변산반도 해안 구미공항 근데 여기가 어디지? 최석강 테스트하냐? 아니 이거 좀 보라고 조심조심해 미끄럽다 맛있어 최석강 테스트 신기하다 이게 왜 최석강이지 이름이? 최석강 테스트 최석강 테스트 최석강 테스트 최석강 테스트 바다냄새 음 비릿하지 여기 원래 물로 아마 찰진 않겠구나 못찰지? 아니 못찰지 긴발 바다를 바다를 가 바다를 바다를 가 이것도 해상공원에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인가 봐 그치? 이렇게 또 변산반도 몇 경 이런게 있을텐데 그거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가네 선지! 선지 돌이네 선지 돌 응? 음 선지 돌 먹는거밖에 안보이냐 이게 좀 선지로 보이지 그러면 선지 돌 와 저기 봐 와 들어줄게 돌아 와 저 뒤에 봐 와 와 좋냐? 좋아 후 웃음 웃음 경기야 너무 멋있는거 같애, 그치? 으아아아 컷 손까지 왔어 컷 컷